그러게, 공무원은 뭐하러 때려쳐가지고 이런 고생은 사소하냐. 당장 때려치고 공무원 시험 다시 보자. 결혼식도 올리고. 나가, 나가! 어디 서방님한테! 우린 부부야, 부부! 나가! 상사 첫날 재수작을 없이! 아이고, 잠깐만! 하늘같은 서방님한테 뭐하는 짓이야? 어휴! 광태야. 해결해. 광, 광, 광태야! 야! 광태야! 광! 내가 첫 손님? 예. 첫 계시네요. 미안해요. 다친 데는 없어요? 꼬치로도 때리지 말라던데 소금으로 때리네. 이게 은근 따갑네요. 아유 징조가 안 좋아. 그때 헤어진 거 아니에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웬만하면 헤어지시지. 죄송.